지훈 씨 수고하셨습니다. 어떡해. 우리 감독님들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는 훨씬겠어요. 네.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싱그러움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? 그쵸? 싱그럽게 할 것이냐?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화끈하게 할 것이냐? 이거 우리도 어떨 때 한 번씩 헷갈릴 때 있어요. 근데 그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와 그런 색깔과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홀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기회는 있습니다. 홀드를 주셨는데 홀드는 여러 가지 재능이 아까워서 우리 감독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 기회 때는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딱 한 분의 감독님도 저를 픽을 안 해주셨다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러지?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하고 이 무대를 연구할 때 어떤 느낌으로 가면을 썼고 뭐 이런 것도 아무런 말도 못 한 채 저는 그냥 끝나버린 거였잖아요. 그런 느낌에 내 스스로를 더 자책했던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이렇게